배터리가 없는데 없었지? 어떻게 하지? 배터리 좀 빌려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배터리 있어? 형도 있는데 가져올게요 잠깐만 멈춰보세요 자 오케이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 배터리가 아쉽게도 자 이거 라운드 배터리 지금 이게 몇 시냐면 25C, 40C이긴 한데 힘이 아까 삐삐 두번 올렸잖아요 3.5, 3.0으로 하는데도 아쉽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RC잼 6300 인데요 배터리가 엄청나게 강해요 4.80C에요 80C 자 그래도 중간에 Y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BDX 코리아꺼 자 일단은 떼시고 저 보통 내가 리얼 리얼 얘기하는데 진짜 리얼하지 않습니까 오늘은? 오늘 리얼 중에서 상 리얼인데요 상 리얼 자 여기 꽂으시고 자 여기 꽂으시고 자세가 좀 안 이쁜데 서서 멋있게 해야 되는데 앉아가자면 안되는데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자세가 중요하지 자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그쵸? 하나 들어가죠? 그 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세워서 아까는 이게 좀 걸려 걸렸잖아요 가운데 있다보니까 이게 턱이 시키색이 걸리거든요 옆으로 나온 거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또 일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1,300 배터리 중에서는 거의 뭐 신급 이제 신급 제일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낀 다음에 어... 어... 일단은 뭐를 해야 되냐 어 요거부터 언제 할까요 요거 이거 정리 안 된다고 해서 정리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리시키면 또 이뻐집니다 이뻐지게끔 만들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다음에 제일... 과정은 별로 보기 안 좋죠? 네 과정은 별로 보기 안 좋은데 다 해놓으면 이쁜 거 자 여자들 화장은 괜찮은 별로 안 이쁘다고 화장은 이쁘잖아요 네 그런거죠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저도 좀 빨리빨리 그리기 싶은데 얘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자 마찬가지로 처음엔 안 이쁘지만은 점점 이쁜 짓을 하죠 이쁜 짓을 해야지 알직하죠 이렇게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아 파텔 더 낫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육셀 되겠다 육셀 파텔 더 낫다가 육셀 다 할 수 있겠는데 어 그럼 이게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죠 이게 세 개 네 그럼 육셀 다 할 수 있겠네 육셀 그러니까는 육셀 이 파텔이 없다면 이 파텔이가 세 개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육셀은 가능해요 일단 자 자 육으로 뺀 다음에 빼서 놓고 놓고 이렇게 걸립니다 자 정리됐죠? 슬슬 좀 이뻐지기 시작하죠? 자 이걸 기다리셔야죠 이거 못 참으면 안 되죠 네 화장하는 여자친구 빨리 나오려면 안 돼요 다 이쁘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쁘다 이쁘죠 이제 이쁘죠? 이쁘죠?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 체크기 있죠? 바텔 체크기를 꽂아주셔서 바텔 체크기도 꽂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도 꽂아주시고 아 시끄러워 이거 저 차 근데 원래 엔진차는 이거 이거 근데 여기 소리도 좀 시끄러워 이거? 그 다음에 조용한 차 이거 어 조용한 차 소리가 너무 없으면 멋이 없잖아 그치 멋도 있어야 돼 조용한 차를 좋아하세요? 자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시 꽂아서 자 일단 이거는 다시 치울게요 자 바비씨 자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린 아 봐라 기다린 낙이 있겠죠? 항상 이 세팅할 때 기다린 낙이 있어야 됩니다 차를 좀 앞에서 멋있게 좀 봐주세요 앞에 자 멋있게 자 그럼 배터리를 바꿨는데 밀리를 할 수 있을까요? 가요? 할 수 있을 것 가요 밀리를 할 수 있을까요? 오케이 기다려 봅시다 어 윌리하네 어 오 오 된다 윌리하네 윌리하네 어 그냥 하는데 그래서 아 바 있게 утazz 서 배 alguns 밀리는 사이가 크구나 아 배 들이가 사실 디올리하네 recognise Keys